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안 그래도 지난 주말에 전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군사독재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검찰 정권, 검사 정권도 절대 안 됩니다라고 상당히 강하게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SBS가 여러분 많은 분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부터 파업을 하려고 했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그런데 파업을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합의안이 마련됐고 그래서 파업이 보류가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이제 조만간에 다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요. 검사 정권 안 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하는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바로 경제를 살릴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 이재명! 지금 다시 온갖 전직 검사들로 만들어진 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이겨서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용인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국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 정권이 안 되는 것처럼 검찰 정권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출범하고 이제 매주 지역을 다니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오늘 선대위 출범식 했으니까 앞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1대1 비교가 가능한, 내일부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내일은 당장 선대위 출범식 연설 때 두 후보의 세계관이나 또 정책관이나 역사관이나 현 상황을 바라보는 이런 걸 아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인 이야기도 오늘 했는데 상당히 저것도 좀 의도한 발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정을 과시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오늘도 선대위 출범식이 아마 부인이 안 왔죠. 화면 보니까 아직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상속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 김혜경 씨가 같이 했고요.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라이브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경선 캠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저 부모님한테 조금 이재명 후보한테 즉흥적으로 저거 하는 거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주문할 정도로 너무 그런 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최근에 줄이셨는데 뭐 기획을 해서 한 건지 진짜 갑자기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던지는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진솔한 편이다 저는 생각에. 솔직한, 진솔하다는 말은 민주당 의원이니까 솔직하다는 편이고요. 그 사모님 얘기도 저희들이랑 뭐 격의 없이 하는 자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해보고. 저도 꽤 깜짝 놀랐던 측면인데 왜냐하면 저희도 아내 얘기를 누구하고 얘기할 때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그런 걸 보면 저는 그게 뭐 의도되었다기보다도 굉장히 사소하게 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유튜브 라이브.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저런 걸 잘한다. 네, 뭐 저런 방법은 소통의 하나 방법이니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자들의 질문에 좀 더 응답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 아직도 이재명 후보는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토론 이야기를 하시는데 토론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진면목을 보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을 비교하면서 중요한 건 토론의 내용이겠죠. 두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 공약 비전, 어떤 게 비교가 될지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국민 여론을 강조하신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70%가량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공약을 내세우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지 궁금하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